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풍경 저희가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요. 전라남도는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순의 무등산 양떼목장을 되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광주 전남에서 젊은 층이 오갈만한 장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기도 하고 빽빽하게 숲이 이루어져 있는 산지가 아니고 높으면서도 넓은 박목지 스타일의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에도 전남으로 데이트를 많이 가곤 하는데요. 저희가 느낌이 좋은 관광지를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희가 직접 남도를 여행지로 추천할 수 있는 팬투어가 있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되는 장소는 여기 지금 와 있는 세량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들을 보니까 오신 분들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느끼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여행이 계절하면 가을이잖아요. 특히 전라남도가 다채로운 자연환경과 또한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전남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